자, 대단해 민수입니다. 여기 좀 끄고 있죠? 멋진 스모트 아이들 모셔볼 텐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루피치를 모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모실 때 정말 컴백스러워 맞이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네, 준비하는 분은 혹시 한영웅 아시죠? 한영웅. 불타는 트롯맨. 네, 한영웅의 CD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아주 예쁘고, 네, 푸른 두 개 뜨고 있는 신동기입니다. 자, 멋진대 아이들 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비책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야 하세요. 아, 진짜. 신나게 어유도 해볼게요. 자, 신나게 어유도 해볼게요. 다른 사람, 만나야 하세요. 내가야 possibilities Always wants 아빠랑 수 Roxie&영세 includes combining 어제 지금 그 사람 만나러 가요 이 비 비 이 웃음을 다시 웃음이 걸어가면 저리가 좀 보여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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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눈에 잘 돌리잖아 이 사람에게 웃어버리게 생일이 어린 그대가 나의 눈에 잘 돌리잖아 이 사람에게 웃어버리게 자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알쓰 알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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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앗 뭐 굿고 헤더지 난 지금은 그 놈 좀 있고 다른 사람 만나러 가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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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떠런떠 저거 이제는 지금 만남도 날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 눈이 띄어왔는 내 눈을 싱구수다니 넌 넌 가끔 처음에 춤을 춘구만이 봐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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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네 으 네 으 으 으 아 맞춤 다같이 해요 헤이형 헤이형 알게든 헤이형 나 좀 예쁘게 잘게 좀 귀찮아 이 사람에게 묶어버리게 헤이형야 헤이형 헤이형 알게든 헤이형 나 좀 예쁘게 잘게 좀 귀찮아 이 사람에게 묶어버리게 신나게 얼쑤 누워요 하나 둘 셋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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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저 끝까지 한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와 너무 뜨거워요 지금 열기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트로트 걸그룹 루비제입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이어서 불러드릴 곡은요 저희 타이틀곡 배달의 민수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배달의 민수에요 배달의 민족 아니고 배달의 민수 배달의 민수에요 배달의 민수에요 배달의 민수에요 배달의 민수에요 배달의 민수에요 희망했죠 음악주셔도 좋습니다 음악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네가 좋아, 정말 좋은 것 처럼 우리 아름다여 저러서는 아름다여 너에게 달아주는 내 맘을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좋아, 정말 좋은 것 처럼 나는 네가 좋아, 정말 좋은 것 처럼 내 눈썹을 모아주고 내 사랑은 아름다여 또 내 기용한 것들이 하루는 내가 싫듯 하루 한 번 출발해 이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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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야 해 나의 이수야 바르고 나아지고 너는 난해 해 나의 이수야 미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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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미술야 걸어와 함께 오고 빌어오지는 대단해 사랑이야 미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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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미술야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heavenly 나는 네가 좋아 I think I love my heart 나는 네가 좋아 I love своего 1000만 tailored로 또 연말하면 한 번 tailored 나는 Bard — 5 Hol let me out 난 네가 좋아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네가 좋아 I think I love your heart 너에게 다 준 내 맘을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좋아 가슴을 내게 씁을 보여줘 외로울 때는 앞에 느껴요 나의 중요한 건이 완료될까 지금 한 번 향장 출발해 이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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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렘 이수야 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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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헤르렘 이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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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렘 이수야 나를 향하고 네가 우리는 내 날의 사랑이야 내 날의 사랑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 노래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아요? 노래 제목 뭐였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노래를 들으려고 했으니까 조금더 아쉬ünden 노래 이렇게 메들리를 모아서 모아서 할 거에요 같이 하시면은 같이 크게 불러주셔도 되고 일어나서 춰주셔도 돼요 제가 가 leveling fest 어찌될 아시겠죠 Jahre다면 다음에 노래这样 여러분들이 큰 앨범을 주시면 노래가 나올ry 박수 한번 받아볼까요? 구독해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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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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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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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